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점 누구라도 나 새해 복하러 온 자준빛으로 아 멀다 너무 멀어요 아 진짜 멀다 차도 많이 막히고 아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인천도 인천은 진짜 벼랑 끝이고 우리는 뭔가 벼랑 끝을 벗어날 수 있는 확정을 짓는 날이고 오늘 어떻게 보세요? 엄청 재밌는 경기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치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경기로 인해서 헬게이트가 다음 라운드에 열리나 마지막 라운드에 오픈식이냐 클로저가 되느냐 그걸로 되기 때문에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인천은 오늘 그냥 다이렉트가 확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기는 그냥 진짜 뒤없이 계속 공격할 거고 저기는 침대역으로 저도 계속 들어올 거야 네 저기는 어차피 1대0으로지나 10대0으로지나 그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라인을 엄청 올릴 거 아니야 엄청 올려서 계속 공격적으로 무조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확실히 전북전하고는 다를 거다 전북전 인천 스탠스랑은 지금 스탠스랑 완전 다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게 우리는 올라오는 게 더 좋잖아 우리 스타일이잖아 그렇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더 더 노릴 수 있다 뒷공간 이런 거 작년이었으면 솔직히 숨이 많이 불안했을 거 같은데 올해는 심지어 스플릿 들어와서는 90점이기도 하고 그치 아니 다만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인천한테 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근데 물론 지키스를 깨긴 했지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? 예전에 인천만 하면 되게 까다롭고 그런 팀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는 안 그래 뭔가 이번 경기는 안 그럴 거 같아 엄청 재밌게 즐기다가 확정 짓고 그냥 확정 짓고 확정 짓고 제주전 진짜 재밌게 보면 좋겠다 제주전은 진짜 세종이 형도 보고 싶고요 진짜 우리 막 서로 막 고생했어 야 고생했어 야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보고 싶고 그동안 못 봤던 선수들 마지막으로 경기장 쿡팔플레이 보면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몸은 여기 있는데 시선은 핸드폰에서 떨어지질 못하고 제발 오늘 제발 이기자 진짜 오늘 우리가 응원 더 크게 해야 돼 진짜 우리 제대로 된 응원은 오늘 마지막 참 아무튼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응원합시다 아무튼 가시죠 죽어도 시티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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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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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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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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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원 공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초승수 우리 앞뒤에 가로막을 겸 누구라던가 태풍하러 온 자준빛으로 황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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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LAUI 도전 황서로! 황서로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진짜 고장맞at 해싸 LARAN에 너무 힘들었어 다 진화보고bet니깐 추억이 이것만 욕심이 되ossa 아 근데 후반전에 진짜 똥불 타가지고 아 진짜 근데 선수들이 집중 진짜 그럴 것 까지 아 진짜 한거야 이거 웬만하면은 먹었을거야 인천도 아주 그냥 닥궁 했잖아 이거만 지키면 된다라는걸 선수들이 안하는거같아 아 우리 제주전은 마음 편하게 일단은 차 놓고 올거야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주하면서 주날도 일요일 경제 아니야? 네 일요일 경제 아니야 하하하하 오늘도 일을 경제했어 근데 지금 내일 출근인데 인천에 있어 이겼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렇게 막 또 웃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한경기 남았는데 진짜 이번식 고생 많았습니다 하준아 이거 한번 해라 쭈어다오! 나의 열차 오오오오 나의 열차 오오오오 그 시각가에 있어요 그 시각가에 있어요